배고파요. 배고파요? 많이요. 그렇게 쉽게 밥을 할 수 있는 프로가 아닐까요? 아 그만 좀 하시나. 저희 힐링하러 온 거 맞나요? 오늘만큼은 쉽게 하면 안 될까요? 우리가 팀을 짜서 게임을 할 거예요. 게임을 해서 두 팀이 요리를 하고 한 팀은 쉬는 걸로. 우와! 쉬는 걸로. 우와! 두 명만 그럼 쉬는 거예요? 두 명만 쉬고 네 명이 일을 하는 거예요. 두 명만 쉬고 네 명이 일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팀은 뭐 어떻게 나눠요? 팀은! 지목인가요? 두 팀을 하셔도 돼요. 우와 나와! 그 놈의 지목! 지목! 그 놈의 지목! 지목하고 싶으면 해도 돼요? 어 해도 돼요. 진짜요? 응. 저와 같이 몸으로 말해요 게임을 할 멤버는요? 아 또 긴장이야. 카드 가져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왠지 이 친구는 잘할 것 같아요. 좀 에너지도 넘치고 의미하네 의미하네. 센스도 있고 주의주의. 웃기기도 하고 여기 같은데? 주의주의. 난가? 뭔지? 얘 막 선생님 막 난가? 다들 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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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데 난가? 난가? 제가 고르면 되겠습니까? 네. 저는 저를 되게 좋아해 주더라고요. 저는 저를 되게 좋아해 주더라고요. 어? 진짜 나아다. 어떻게? 저를 되게 좋아하고 저한테 되게 대쉬를 많이 하는 거예요. 어? 이러보세요. 아 나은데? 바로 저게 나은데? 수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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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아 잘했어 제가! 수아 잘했어 제가! 제가 뭐 물어본 말이에요? 하하하하 팀으로 함께 하고 싶은 사람은? 팀으로 함께 하고 싶은 사람은? 저는 조금 업되어 있잖아요? 수아 언니 있다. 오! 다음은? 데뷔! 오 예! 예! 엑시 언니! 아니 좀 차분할! 나 잘할 수 있어. 차분할! 걱정하지 마. 두 분은 가실 건가요? 너 바꿔줄래요? 아니요? 아니요? 소생아 언니는 원하는 거 같기도 하고 저 아침부터 아이스크림 먹는 사람 좋아합니다. 좋아요. 굿굿! 그러면 뭐 어떻게.. 진행 좀 해주세요. 아 자.. 과연이 있지? 자! 그러면 각자 팀끼리 찢어져서 문제를 내시면 됩니다. 아, 오케이. 문제를 10개씩 만들어 놓은 걸로 자 찢어주세요! 오케이! 스캠 스캠! 자 그러면은 진행을 해볼 건데 아 너무 떨리네. 자 이걸 어떻게 돌리나요? 우리 계속 했던 것처럼 그냥 주고 싶은 사람한테 주기로 해요. 아 진짜? 아니 그냥 이렇게 돌릴까요 이렇게? 아 나 주는 거예요?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그럼 난 여기를 주고 그럼 이렇게 그냥 돌리죠. 네. 아 제가 맞을 것 같은데? 여긴 좀 쉽게 낼 것 같아. 봐도 돼요 지금? 아니 지금. 우리 좀 웃어. 우린이 보면 안 되지. 우린이 보면 안 되죠. 여기 엠씨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자. 먼저 하시죠. 어 저희가 먼저 할까요? 엠씨 분이니까. 제가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참 숨는 거랑 먼저 하면 안 좋다고.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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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우리 하는 걸 보고 이제 할 거 아니에요. 그거 두 번째가. 그러면. 아 근데 먼저. 그래 이제 할게. 자 좋았어. 어차피 맞는데 먼저 하는 게 맞지. 넘겨 드릴게요. 아 넘겨. 뭘 넘기지? 우리끼리 하면. 아니지 아니지. 누군가 넘겨줘야 맞추고 하지. 아 이팬. 나 이팬이랑 게임 못해. 제가 여기서 한 분이 여기 계시고. 제가 여기서 한 분이 여기 계시고. 한 분이 거기 계시면. 제가 이렇게 넘기면은 여기 설명해 주셔야 돼요. 아 아까 아까 그렇게 그렇게.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어떡해. 1팀. 1팀. 가자. 기다려. 아 씨. 기다려. 왜 긴장하지. 준비. 바팔 기세요 지금. 준비. 시작. 5글자. 노래 불러. 보이스 리더. 1팀. 몇 글자? 몇 글자? 몇 글자? 4글자. 단계 단계 단계. 위로 올라가. 니가 위로 올라가. 네가 위로 올라가. 1주차. 4글자. 3글자. 부처, 부처님, 부처님 지금 뭐야? 지금 뭐야? 부처님 패스! 패스 한 번이에요 아, 저기 누구였지? MC님 솔 털어 솔 털어 뭔데? 뭔데? 누구? 가수? 마음이 넓어 마음이 넓어 패스 없습니다, 이거 이게 왜 손 타는 거 뭔지? 아니, MC님이 아, 이건 좀 너무 심각하다 별도사가 뭐야? 별도사 아, 별도사 방송 안 봄? 아니, 내가 티저에서 이거 했다고 했잖아 그냥 여기 끝만 하셔 지금 두 문제 맞췄어요? 미안하셨어요? 미안해, 어떻게 하는 줄 알았나? 와, 진짜 팀 좋았어 큰일 날 뻔했다 선생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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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예요? 둘이 먼저 할래요? 너무 어렵다 나 너무 어렵게 생각했어 긴장돼, 언니 화이팅 화이팅 나 근데 설명 못하고 어떡하지? 아, 좀 근데 나름 괜찮은데? 우리가 설명하기 쉬운데? 아, 오케이, 오케이 아, 우리 건 그냥 쉽지 시작! 자, 103명이에요 안경, 안경 야구 거쳐 좀 어려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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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콕콕 김범수 선배님 어, 정도면 아니에요? 아니죠, 아니죠 김범수 보고 싶다 아 다섯 글자 이제 вм 아십니까 커피 한잔 할래요? 커피 한잔 할래요? 돌 어, 어.. 아... 그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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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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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조용히 잘해요! 60초 1분 경과 패스! 40초 오케 가고 있어요 이게 뭐지? 아 진짜 못하겠나? 한 개만 줄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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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 땡! 한 개만 줄 수 있어! 우리 할 수 있을 것 같아! 할 수 있어요! 저희가 선두로 1위를 달리겠고 1위 1위! 저희가 1위예요! 3개 맞춰서 꼴등입니다 이거 좀 들어주세요! 아 뭐 갑분에 3개만 맞춰도 되는 거야? 아 제가 맞출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어! 어떡해! 할 수 있어! 무서워! 와 이거 할 수 있다! 늦게 넘겨 오세요! 늦게 넘겨요? 아니야 아니야! 늦게 넘겨요? 아니야 아니야! 주희야! 아 뭐 나 이거 자 가겠습니다! 준비 시작! 준비 시작! 벽! 1라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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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라운드 1라운드 우리가 이길 수도 있겠다 패스! 이게 뭐지? 프리퀄 무대 패스 프리퀄? 1라운드 프리퀄? 1라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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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라운드 3라운드 줄게? 1라운드 레피퀄 4라운드 멜로망스 결과 5andon 3라운드 1라운드 1라운드 4라운드 빨리! 감사합니다 어? 약두기 아! 아 뭐지? 뭐지? 1분 넘었어요 1분 넘었어요 병 아 병두고 약두기 아 병두고 약두기 끝! 이겼다 아 우리 팀이 잘하신다 선생님 성공해봐 우리 자리 무서워 버릴걸 버릴걸 우와 고기랑 다 있네 요리를 하고 진짜 크다 이거 드럼 쳐도 될 거 같아 일단은 토마호크 빼고 우리가 할 게 3가지가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지? 일단 탕은 일단 탕은 라면이여가지고 가장 낮음이야 라면을 넣는 거야 탕은 다행히 라면이 트레이블 라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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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면이